네번째 작품인 마이카파의 러시아 테마에 의한 편지곡 바리아찌나 루스쿨제물을 연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마이카파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출생으로 소련의 낭만주의 작곡가입니다. 그는 피아니스트,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하여서 피아니스트로 공부를 하고 작곡사업을 들었는데 이와 동시에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1901년에 트베리시에서 자신의 음악학교를 설립했고요. 1915년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927년에는 베토벤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7일 연속 베토벤 소나타 32곡을 모두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300곡이 넘는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주제 1에서 14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를 먼저 보시면 안단티너로 급하지 않게 또는 너무 느리지 않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분의 2박자의 F마이너 선율이 시작되는데 다이내믹이 처음에 피아노로 시작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끝을 건반에 밀착해서 팔을 릴렉스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점 리듬 나오는 곳에서 라플렛에서 솔로 할 때 1번 손가락이 액센트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주제의 형태가 4플러스 3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4마디는 하행선율이고 다음 3마디는 상행선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4마디도 도음으로 정리가 되고요. 또 3마디 역시 도음으로 매짐을 하는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8에서 11마디 또한 하행선율이며 뒤에 나오는 3마디 역시 상행선율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작곡가와 작품번호란을 보시면 COY처럼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어로 서치네니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오프스 대신에 러시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안단티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노래처럼 여유있게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작곡가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반주부가 있는 게 아니고 솔로로 노래하는 것을 봤을 때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카파의 바리에이션은 바리에이션 1, 2, 3 이런 표기가 아니라 템포 변화라든지 한온 이런 음악 형식의 표기로 인해서 바리에이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바리에이션 1으로 15에서 39마디로 정하면서 연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포가 포코, 퓨, 비보로 나와있지만 또 피아노, 레지에로 나와있는데 왼손은 레가토로 주제를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은 레지에로, 피아니시모로, 스타카토, 그리고 메주스타카토, 슬로와 함께 진행을 하고요. 왼손은 레가토로 주제를 연주합니다. 바리에이션 1을 처음 연주할 때 모두 다 피아니시모로 연주하고 23마디 소스테누토 전에 데크레센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피아니시모로 시작해서 데크레센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연주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은 피아니시모, 레지에로, 스타카토로 연주를 하시고 왼손 주제는 충분히 들려주어서 20마디 데크레센도를 표현하는 것이 연주상 훨씬 편리합니다. 또는 정말로 피아니시모로 시작했을 때 크레센도를 하면서 20마디에 다시 데크레센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3마디 소스테누토를 보시면요 또 가운데 메조포르테의 악상이 나오며 또 배장태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스테누토 오른손의 표기는 너무 짧지 않게 마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의 피치카토 이 정도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손 메주포르테의 페장태는 하행하는 선율의 방향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느려지게 되면 28마디의 리타르단더 표현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며 전개합니다. 리타르단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29마디 오른손 6도 화음, 미, 도 이 화음을 연주하기 전에 호흡을 하고 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왼손에 나오는 5도 화음 역시 훨씬 더 긴 호흡을 하고 터치합니다. 31마디의 아템포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박자를 세는 것이 중요하고요. 표현 방식은 처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38마디, 39마디에서 페달을 급하게 밟는 것이 아닌 음을 터치하고 한참 뒤에 밟아서 칼란도우 표현, 작은 소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페르마타가 나오는 작은 소리는 음을 터치하고 거의 뒤에서 페달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해야지 작은 소리를 길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바리에이션2 카논입니다. 40에서 54마디 되겠습니다. 카논은 모방 대입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악곡인데요. 돌림 노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친숙한 카논이겠죠. 악보에 템포 마킹을 보시면 템포 디 테마 이렇게 써있는데 테마와 같은 템포 약간만 유통적으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테마보다는 처지지 않게 아무래도 포르테, 메조 포르테 마킹과 마르카토가 있고 또 액센트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테마는 좀 나긋나긋하게 노래를 한다면 이거는 약간 주장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템포가 점점 쳐진다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악보상 보시면 데크레센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4마디, 3마디 구조 파에서 도음으로 끝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40마디보다 47마디 옥타브 위에 도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연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레센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또는 칼란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힘차게 끝을 맺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바리에이션 3가 피아니시모로 나오는 부분과 성격적으로 뚜렷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55에서 60마디입니다. 여기는 바리에이션 3를 볼 수가 있고요. 템포는 비보이며 피아니시모 레지에로 마킹이 있으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운하코다, 야근 페달을 사용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바리에이션 1과 마찬가지로 피아니시모로 시작해서 데크레센도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피아니시모와 레지에로로 가볍게 연주하며 스타카토와 함께 하행 도약하는 음들은 조금 더 표현을 해주어서 60마디의 데크레센도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61마디는 다른 마디에서 빨리 움직이는 것을 극적으로 멈추는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헤드를 뱅잉한다거나 팔을 흔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꿈꾸는 알렉스 콩쿨 곡집 세미나에서 게디켓 댄스에서 락킹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62마디에서 67마디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바리에이션 3인데요. 이 부분은 55마디 시작과 대조적으로 트레코다와 포르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조성 역시 F 메이저에서 F 마이너로 전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바리에이션과 공통적인 요소는 하행 선율과 데크레센도입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들과 또는 달라진 요소들을 잘 표현했을 때 각 바리에이션의 성격을 잘 표현하게 되며 또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66마디와 67마디에 있는 데크레센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데크레센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왼손의 주제 선율은 약간만 데크레센도를 하며 오른손은 드라마틱하게 확연하게 데크레센도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점진적인 데크레센도가 디테일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포르테를 연주하다 보면 스타카토를 자칫 무겁게 연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건반을 힘있게 치다 보면 큰 소리는 나지만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반 가까이에서 공이 튕기듯 높게 튕겨서 연주하게 되면 포르테 스타카토 소리를 무겁지 않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68에서 75마디 바리션 4입니다. 처음에 표시된 포르테보다 78마디 옥타브 위에서 노래할 때 더욱더 음량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손 내성 도움이 강조되지 않도록 하고 75마디 심표로 긴장을 믿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움이 가장 많이 나오며 역시 도움으로 종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리드미컬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도약되는 음들을 노래하듯이 연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드미컬하게 연주하는 것을 원했다면 작곡가가 이렇게 긴 슬러보다는 넌네가토, 스타카토 또는 액센트 등을 표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6마디에서 79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의 슬러와 왼손의 스타카토가 대조적입니다. A플랫 메이저, B플랫 마이너 이렇게 두 번의 반복과 달리 C메이저 코드는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악상이 포르테이지만은 78마디, 79마디 세 번의 도약에서 그 의미를 더욱더 크게 표현합니다. 오른손 79마디 심표를 조금 더 여유있게 호흡을 하며 도와솔 도약음을 힘차게 터치합니다. 80에서 93마디, 코다입니다. 이 부분은 운하코다와 피아니시모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91마디에서는 포코리타르단도가 있고요. 92마디 안단테는 테마와 달리 메조포르테와 배장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테마를 독창으로 본다면 바로 이 부분 안단테는 합창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90마디의 데크리센터 의미는 커지지 말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하고 톤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91마디 둘째 박부터는 작게 연주하셔야 되고요. 92마디, 93마디는 페달을 사용할 때 터치 후 한참 뒤에 사용해서 역시 표현을 합니다. 93마디 마지막 음인 F음은 터치를 할 때 슬로우 모션으로 터치를 하는 느낌을 가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카파의 러시아 테마에 의한 변주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곡을 감상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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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